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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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뭔가 20년동안의 제작진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었던 한 해가 되기도 했었고 반대로 지금부터의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어느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마음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, 같이 뭔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익스페리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내년에 꼭 캠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